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하지만 비가 오지 않아도 밤하늘에 변빛 총총 반짝여도 그런 것 중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해도 좋아 공룡을 구하자 화성에도 가보자 원한다면 하루 틈은 치타도 될 수 있어 용기를 내 부끄러워하지마 사람은 좋아가 똑똑하니까 마음껏 웃어 슬퍼 할 필요 없어 매일은 또다시 태양이 뜰테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귀엽다 뱃살! 한 입만! 한 입만! 한 입만! 어제도 뺏어먹었잖아! 왜 이래 정말! 어 뱃살! 어제는 어제고! 조금만 조금만! 뱃살! 조금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! 조금만! 조금만! 뱃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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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오타군! 네가 왜 여기 있냐? 너무 더워서 쓰러졌나봐! 오타군! 일어나! 자! 이거 먹을래? 나도! 나도 쓰러졌어! 조금만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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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구! 안돼! 아이! 조금만! 왜 그래! 어디 아파? 뭐야! 대답도 하기 전에 다 먹어버리고! 치사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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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 나는 오타군이 먹기 싫다고 하길래! 네! 어쨌든 저런 큰일 내겠어! 야! 일어나 오타군! 너운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! 오타군은 어디 아픈 건가? 그게 더 아프겠다! 맞아! 야 뱃살! 어디가? 야 오타군 일어나라니까 어 어 뭐야 멀쩡하잖아 도대체 뭐하는 거야 오타군은 어 쟤 뭐하는 거지 저걸 먹일쌤 인가 어 으이차 어때 시원하지 오타군 뭐하는 거야 이제 다 온 건가 뭐야 다 오다니 지금 고등어가 바다를 찾고 있어 뜨거운 육지였는데 방금 시원한 물을 만났거든 여기가 바다 맞지 그래 고등어 빨리 일어나 여름에 이러고 있으면 아프단 말이야 고마워 고래 고래래 고래 어 그러면 보고 보거래 보고 시키라 뭐가 고래고 뭐가 보고야 좋아 고등어 사막 한가운데로 옮겨놔 줄까 아 안돼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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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타군 뭐하는 거야 고등어 놀이 하는 거래 그런데 뱃살고래를 만나서 도망가는 중이야 뱃살고래 고등어 빨리 도망가 고래가 심성치 않아 뭐 하는 거래 이.. 이... 이... Вы... 이것들이 진짜... 비어여 왜 breach fully 빌리 우린 뭘했니 거기 뭐이거 아 azu 까 Hawai gay got olic 잘해 해어노 이 meth 덩어리 outa군 한테 아이스크림도 없었는데 안먹더라구요 뱃살을 놀린 게 잘못이지 날씬한 꽁치라고 했으면 줬을지도 모르는데 날씬한 꽁치? 날씬한 꽁치야! 날씬한 꽁치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